출발 엑셀 밟고 3 오다 오다 크리스 꽉 밟고 아니 오다 이라니까 크리스 꽉 밟아 시크로스는 여기서 질러변경하는거에요 ???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좀 이렇게 Oakland 밀고 들어와 미치지 본인 잘못한거 없어 제가 선을 물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빵 누른거야 내가 만약에 빵 안 누르고 사고 났잖아 그럼 우리가 또 과실 잡히거든 빵을 눌러서 사고 났잖아 그럼 저체가 100% 잘못이야 선을 물고 들어왔지 상탐라